승류를 긁어모으겠다는 뜻의 발걸이 머리 하고 오셨네요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죠 발걸이 포즈까지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징구씨 파이팅 포즈까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부터 고트림만의 고트림만의 거만한 오만한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트림만의 포즈도 네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과급 가치관을 가진 우리 진구 서운수씨 함께 사진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수씨 무대위로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번 작품에서 승률 100% 변호사 남아지는 고기 힘든 모습 오른쪽도 다정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왼쪽부터 이번에는 그 극중에서의 모습 품과 제리 같은 티격태격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등을 만들고 손을 째려봐주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 주먹도 한번 가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네 비교해볼게 주먹다짐 직전에 포즈 바라보 주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볼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징구씨는 잠시만 그대 끝 아래에서 내기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연수원 성적은 최하위이지만 정의감만큼은 최상위인 초고변호사 서재인 역을 맡은 성우수씨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가주세요 이번 작품을 위해서 서재인의 이미지에 맞게 긴 머리를 싹둑 자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손과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도 시선 한번 봐주세요 네 아 오오포 오오포즈라고 하네요 네 오오포즈라고 하네요 정의가 가득한 양심을 잘 지키는 선수의 포즈도 못변 여기 서재인의 포즈 뭐 있을까요 아 이걸 안다르고 네 오른쪽도 한번 네 저희가 가득한 포즈 네 하선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알igo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